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또 멀리서 오신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오셨네요 김삼경님 오셔서 유선룩의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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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전사물을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들 지금 강릉에서 오셨어요 박릉에서 오셨어요 박릉에서 오셨어요 귀가 고한 여자 부모하고 강릉에서 오니까 전사물을 위해서 국회에 다녀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짝곡가입니다 짝곡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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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운한 맘한 것 속사람의 그런 게 가난이야 보람 보람이 나 소름이 가득한 것 진실한 사람은 그런 게 가난이야 누가 뭐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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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